이거 어디갔죠? 바로 이 바람이 난리 났다 아까 장작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대길의 대감님들 오늘도 대기란 하루 되시기를 기억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식재료를 대길이가 준비했을까요 여러분?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돼지고기가 굉장히 땡겨가지고 어떤 돼지고기를 또 먹어볼까나 생각을 하다가 제주의 흑돼지 삼겹살과 뒷고기 총 1,7호를 준비했습니다 구매차는 네이버 쇼핑 보물섬 제주라는 곳이고요 제주 흑돼지 오겹살 500g에 25,000원 그리고 제주 흑돼지 뒷고기는 500g에 6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야외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툼한 흑돼지 삼겹살을 먹는데 또 야외에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요놈데 들고 나가서 바로 장작피아가 소뚜껑 삼겹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야외 방송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우 삼겹살은 자고로 막 소뚜껑에 구워야 제맛 아닙니까? 자 여기다가 올리고 소뚜껑은 미리 기름을 좀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 놓은 상태예요 아따마 뜸들일 거 있나 바로 그냥 한 마리 다 올려봅시다 불판도 큰데 그죠잉? 고기 두툼해집이네 요 뒷고기도 그냥 바로 얹을게요 장작을 좀 더 넣어가지고 화력을 세게 올려볼게요 불이 세야지 고기가 맛있게 있지 벌써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제 삼겹살과 뒷고기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막 콩나물 무침도 굽고 김치도 통으로 굽고 버섯도 굽고 막 오만큼 다 굽겁니다 오늘 하하하하 기도하시죠 불쇼 있나 용하신다 일단 이거 불 좀 더 세게 하려고 잠깐 드러냈다가 불 좀 세게 올릴게요 장작을 막 듬뿍듬뿍 넣어야겠다 안되겠다 장작을 듬뿍듬뿍 넣겠습니다 듬뿍듬뿍 바르라 어후 연기야 너무 공기가 차단됐나봐 불 다 꺼진거 아이가 밑에 시원 고기가 잘 익고 있는지 막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보여가지고 콩나물 왜 자꾸 무슨 냄새 맡고 다니는데 그건 내 상처받.. 그거 다 발로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물을 좀 부어야 되나 아 뜨거워 됐다 아이씨 고기 다 탔다 이런 젠장 이거 어디갔죠 너무.. 이 바람이 난리 났다 아까 장작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일단 화력을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자면 어떻게든 되겠지? 오늘 딱 손뚜껑에 통김치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유튜브 각 한 번 잡아볼라 했는데 망했습니다 아이고 뭐 컨텐츠에도 실패했는데 술이나 한 잔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술은 대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술이나 먹자 꼴꼴꼴꼴 시원하게 똥딱 술먹고 텐션이라도 올려야겠다 이게 바로 흑돼지로 만든 석탄입니다 쌈장, 참기름, 통깨 합쳐놓은 겁니다 찍어가 그래도 맛은 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거 세조 한 잔 합시다 꼴꼴꼴꼴 이게 난 너무 궁금하더라고 흑돼지의 뒷고기라 과연 어떤 맛일지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뒷고기 기름이 통실하게 있는 게 맛있겠다 이거 핏기 살짝 돋는데 미디엄 웰던 정도로 한 번 먹어볼게요 뒷고기 과연 또 맛이 어떨지 shirt 높이냐 icting 점점 arms 오이가 얼었나 봐 너무 mos 이빨입이다 ков dentro ensemble 잘라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요번에는 그러면 쌈 한 거하게 싸먹어볼까요 쌈 쌈무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고기 덩어리 큰 걸로다가 삼겹살로 쌈장 고추냉이 입니다 고추냉이 또 난자님이 묻혀놓은 콩나물 무침 이제 두 번 밤 집 pressing 쩒은 템 오늘 막 고구마도 구우려고 준비하고 통마늘도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준비하고 막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 했죠 werd плating 찐석탄입니다 찐석탄 아따 뭐 어떻게든 이것 없으면 잎몸으로라도 먹으라고 kah이 국수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앞다가 물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맛있게 한 번 끓여볼게요 그 와중에 여러분 상추가 다 얼었습니다 또 추워가지고 고기나 좀 먹자 마 뭐 하겠노 고기나 모야지 여기 냉장고인가 봐 너무 이빨이 시려 이 코나모리 오늘은 막 칼국수도 실패하겠다 불이 약해가지고 끌질 않네 끌질 않아 반압 칼국수 완성됐습니다 탄수화물 좀 빨아봅시다 아따 칼국수라도 맛있게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무조건 먹어야겠다 칼국수는 김치랑 해가지고 묵은지랑 먹어야 제 맛 아닙니까 다 이렇게 국물에 담가가 오늘은 오늘은 제주 흑돼지 삼겹살과 뒷고기를 한번 주문해서 맛있게 구워 먹어봤는데 오늘 여러가지로 총채궁 낭국이었는데도 재미는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야외에서 이렇게 추운데 불피해가지고 고기 구워서 술 한잔 하니까 맛은 있네요.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대박! 안녕! 이차 갑시다. 아따, 이거 그래도 맛은 좋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